서울시 직원 여러분, 관계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훈훈한 흥미를 불어넣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행복합니다. 우리와 하고 있습니다. 홍영과 함께 무대 위로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와 함께 자리할게요. 신성통상조식회사를 대표하는 우리 홍보모델분들 탑텐 이나영 에디션 이재동님, 지오지아 박서준님, 엔드지 정혜인님이십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하고는 각자의 다양한 매력을 갖고 오늘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네, 오늘 소감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 차례대로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나영님부터 안녕하세요, 이나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딱딱한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후웨어로 이번 출발 모아는데 추운 겨울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포근한 서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일단 이렇게 특히 큰 자리에 합체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했고요. 좋은 일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굉장히 흥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새벽까지 촬영을 하다가 날씨가 왔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첫눈을 맞으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춥더라고요.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인생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는 얘기가 되는 그런 자리였으면 하는데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수입니다. 좋은 인사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겨울을 마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tatus 댓글의 카렙입니다. 그렇게 따뜻한 겨울을 그리고 풍요한 서울을 만든 태풍 공개 행사에 션や 실패에 대해서 정말 느낄게 좋고요. 이번 행사는 기조로 저도 주변에 들어가고 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지금 온웨어를 입고 있는데 estarожд니다. 온웨어를 위해서 이번 추운 저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무대 위에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손가락 하트. 네, 우리 이나영님, 박서준님이요. 손가락 하트 만들어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고맙습니다. 자,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네, 아주 지금 오늘 많은 취재진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사진이 많이 올라올 텐데 이 사진 보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마음도 참 훈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이유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조금만 더 사진 찍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신성품상 주식회사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했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 그리고 서울사회복지협의회는 여러분의 핏을 담아서 아뜩한 서울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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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